아 나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여러분 힘을 주세요 저에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아 이거 왜 좀 아니겠지? 알겠습니다 와 닦지 않아? 뭐지? 이게 물을 좀 많이 묻혀야 돼요 물을 좀 많이 묻혀야 돼요 물을 좀 많이 묻혀야 돼요 나도 이게 더 진하게 나오려고 물을 안 묻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나와 아 그러면 아 물을 좀 묻히니까 좀 세 가지 좀 육혀진 것 같기도 한데 누가 준이 뭐야 여러분 아 준이 거 뭔가 무서워? 아 여러분 아직 시작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말씀인데 아 정말 팬분들 정말 성격 정말 아 패스트해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금방 보시는 거 맞는 거 피 아닙니다 여러분 피 피 아니에요 피 아니에요 자꾸 아우 그러실 거예요 모르겠다 아 이게 생각보다 번지나 번져 번지죠 근데 또 그게 또 예술에 또 예술에 또 번지는 마술도 하나 많이 써요 내 예술이 먼저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이지 알죠 준이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이렇게 또 내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도 있다니까 준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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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칭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정말 준이 잘해 잘해 준이 잘해 저도 그리 못해요 준이 잘해 저도 그리 못해요 준이 잘해 저도 그리 못해요 네? 저도 괜찮아 괜찮아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오늘 고품격 저 모호를 선물해 드릴게요 그니까 딱히 다 기록했대요 생각보다 색이 안 섞여 맞아 잘 안 섞여 준이가 식빵에 잼 바르는 줄 아 지금 이 말씀이십니까 정말 지금 지금 기가 막히게 지금 여기 bab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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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밑작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 느낌 있지 않아요? 느낌 있지 않나요? 느낌 있지 않나요? 이거 진짜 받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와우야건 진짜 무슨 팔아도 되겠어? 아니 이거를 이렇게 클라스 차이가 됐어 난 이제 거의 다 됐어 여러분 저는 거의 다 됐습니다 약간 그래도 잘 얘기 됐네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두루미 두루미상을 놓아야 되는데 두루미를 시작해볼게요 아 근데 이거 좀 말려야 되는데 네 말리고 있는 동안 살짝 오 진짜 와우씨 조금 그림을 서는 편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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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진짜 시중에 파는 것 같아 근데 미술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리는 게 그냥 막 그리면 나오는 게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별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억 속에 있는 걸 그냥 막 섞어 섞어 섞으면서 그냥 그 느낌도 그냥 그리면 약간 병이 약간 와인병보다 살짝 그 고량주 느낌이 좀 강합니다 아 제가 원래 약간 와인병처럼 얇게 뺐어야 되는데 얇게 뺐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게 넓게 빼가지고 아 약간 페트병이 돼버려 아 근데 진짜 약간 무슨 맹고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맹고우 약간 오 나중에 뱀피카스 같다는 느낌이 좀 아 와 역시 뭐 기가 막히네요 저는 이제 슬슬 이제 두루미 형님을 이제 소원해볼 건데 조금만 이거 말리고 할까요 여러분 네 이게 겉대가 좀 안 마른 상태에서 겉대면은 던질 수가 있어가지고 와 느낌 왔어 조심 조심 와 무서워 과연 뭘 과연이야 예 여기까지 괜찮아 다들 응원해주세요 아 진짜요?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와 와 잘 떨려 나 잘 왔어 잘 떨려 잘왔어 잘 왔어 오!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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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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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이게. 이야 이게. 이게. 이건. 와 두 개가 심하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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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요? 저의. 우리의. 스트레칭. 루미입니다. 스트레 루미. 아. 댓글. 저 이름은 스트레 루미입니다. 나 해냈대. 나 해냈지? 잘했지 이 정도면. 이렇게 아이코백 꾸미기 해봤고요. 자 이제 팬분들 반응 한번 볼까요? 팬이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조기엘.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